지리! 봉실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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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막 덤보링하고 그냥 아이고 벌러덩하고 막 이래요 우리 봉실이가 이제 마음이 편안한가봐요 아유 봉실이 봉실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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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막 나한테 아유 봉실이 봉실아 이제 마음이 편안해 응? 아이고 우리 봉실이가 봉실이 아이고 봉실이 엄마가 맘마 줄게요 봉실이 엄마 맘마 줄게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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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고 봉실아 아이고 참 봉실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해봐요 응? 어머 우리 봉실이가요 마음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지금 어디 갔다가 병원 갔다가 오는데 왔는데 아유 봉실이 하니까 아유 나와서 내가 그냥 내 앞에 그냥 벌러덩 하길래 내가 얼른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유 이렇게 그냥 손에 빠진 게 그냥 응? 이게 애들이 애정을 가지고 애들 있잖아요 돌보고 많이 스킨십 해주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홀로 있으면 애들 병나요 아유 봉실이 봉실이 봉실이가 이렇게 글쎄 아유 봉실아 아유 애들 봐 복순이한테도 그냥 아는 척 하는 거 봐 복순이한테도 응? 봉실아 아유 봉실아 아유 봉실이 우리 처음이가 냄새 맡고 있어 응? 아유 봉실이야 봉실이야 아유 우리 봉실이가 기특하게 이렇게 글쎄 나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유 봉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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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세상에 내가 오니까 반갑다고 그냥 봉실아 아유 다 여러분 덕입니다 걱정해주시고 아유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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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실아 이제 빨리 살찌고 그러자 봉실이 봉실이 콘물 나왔다 cerebr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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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HD 빨리 살찌고 그러자 콧물 나왔다 봉실이 코 닦자 당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약을 하루에 두 번씩 먹고 주사도 항생제 일주일 가는 거 맞고 그랬어요 봉실이 봉실아 이제 잘 지내자 감사합니다